음 음 음 음 음 음 어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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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알파벨루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잖아 그치 맞아 맞아 너는 어떤 게 제일 좋은데? 나는 삐 삐? 삐? 삐! 삐를 좋아한다고? 응 삐 어 미온은? 난 역시 에이 좋아해 에이 내가 잘 못 따라하지 어허 댕댕이 있는? 나는 요즘 나쁜 남자가 끌리더라 그래서 에프가 좋아 맞아 에프가 좋긴 해 어 강하잖아 넌? 나는 에스가 좋아 에스? 어 내 몸매가 에스라인이니까 에스가 좋아 아 에스라인 나는 큐가 제일 좋더라고 큐가 진실을 모두 알고 있었잖아 엄청 느리지만 말이야 못생겼어 응? 못생겼다고? 외모가 판들 하지마 그래서 오늘은 큐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갈 거야 큐한테 사인도 받고 어 그러자꼬? 그래 근데 진짜 못생겼다 진짜 못생겼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달팽이처럼 생겼다 근데 큐 큐가 계신가 어 큐다 큐 어휴 아 큐 속 터지는데? 소화 어휴 어 말 느린 거다 큐가 말을 하는데? 큐야 어 너를 보려고 우리가 저 멀리서부터 왔어 어휴 어휴 답답해 하하하하하 큐, 큐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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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느리네 어휴 답답하다 야 근데 이거 반응이 느리니까 좀 재밌는데? 진짜 말이야 어휴 우와 데리드가 컴퓨기의 반응이 야 근데 큐랑 술래잡기 하면 엄청 재밌겠다 큐야 한번 쫓아와봐 너 술래? 어휴 우리 쫓아 어휴 너 술래? 어휴 어휴 넌 어휴 어휴 아 저거 뭐야 너 느리잖아 야 큐가 쫓아온다 쫓아와 잡히면 죽어 죽여보든가 죽여보든가 답답하네 죽여보든가 뭐 죽인잖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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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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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숨바꼭지라서 숨바꼭지 숨어 숨어 박자 큐가 느리지만 우리를 잘 찾을 수 있을까? 이거 하루종일 걸리는 거 아냐? 아니 여맨아 큐가 2층 올라오면 백만년은 걸릴 거 같은데 한 4일쯤 올라올 거 같은데 한숨 자고 오자 어 잠깐만 어? 죽을래? 야 큐가 이상하게 변했어! 저게 뭐야? 어 큐가 이상하게 변했잖아 내가 알던 그 느리고 약한 큐가 아닌 거 같아 일단 이 큐의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요 나가기 위해서는 알파벳 보석 4개를 모아서 나가면 되겠다 야 앞에서 큐가 엄청 커진 걸 봤어 그니까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알던 느리고 못생긴 큐가 아니야 그러니까 큰일 난 거 같아 어어어 왜 이렇게 크고 멋있기도 해 왜? 뭐야 이건 피그맨이 왜 나오죠? 여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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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구해왔어 이건 뭐야 이건 비밀번호가 아니야 뭐? 보석처럼 생겼다고 이런 큐가 이런 큐가 뭐? 볼 게 없네 벤도 진주랑 실명 포션 오 여맨아 위층이 진짜 위험해 애들 막 쫓기고 있어 저 달팽이 요리 같은 게 왜 이렇게 까부는 거야 큐가 갑자기 괴물로 변했잖아 우리가 잡아먹을게 분명해 어어 용암에 빠지고 난리가 났어 위에서 뭐지? 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속 포션 렌도진 템이 많다 애들이 미친 듯이 죽이고 있어 어? 어 애들이 막 죽고 있어요 이거 아무래도 애들이 감옥에 갇힌 거 같은데 애들이 구해줘야 될 거 같은데 알았어 내가 한번 올라올게 나 용기가 안 나 염에나 너 여기 있어 여기 엔더진주 갖고 있어 엔더진주다 내가 위에 올라갔다가 구해올게 나와 왜 놀렸어 왜 놀렸냐고 넌 뭐야 어 얘들아 빨리 넘어와 누가 이상하게 말려줘 너네 살았구나 넌 뭐야 왜 그래 왜 우리 키를 싸우고 그래 우리 큐가 안 싸우려고 애들아 큐가 지금 일찍에서 올라오고 있어 어 올라오는 거 보인다 어떻게? 여기 길있다 길있다 어 길있다 에잇 주인이 때 감옥에 갇혔는데 어쩔 수 없지 난 지렉되는 데가 하얘없다 아 아쉽네 아하하하 어 잡히면 죽어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머리를 부숴었다 아아아아아음 수빈 들어오어 다 보여 겹비면 머리 깨 거기서야 슬라인 니 친구 머리 깨졌어 흐 sua 일로 가 strategies 다시 올라가야겠다 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 Employee 우린 망했어 우린 성공했어 어헤헤헤헤헤헿 언니는 싸게 했다고 으 komme 언니 너 어디 세가 여깄어? 얘들아 빨리 나와 도망쳐야 돼 엄청 화가 났어 큐가 temeth 에르 제 홀로 던지고 그 틈에 도망가상 가즈아앙 이 위에는 다 차지네 어! 이거 누가 깔아놨어? 유경이 옆에 있다! 난 한번만 봐! 다 잡았다! 가! 아!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어! 너 인간 키구나! 키! 문을 열어주는 고맙다! 가자! 야 비밀번호 찾아봐! 어! 야 이거 오면 밀쳐야겠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아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 나 머리 깨졌어 나 싫어 나 마이크를 사랑해 없어 뭐 엔더진주 같은거 없어? 없어 나 뺏겼어 큐 흰색이 너무 높아 우리 엘픔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거기서 어떻게 나가 우린 갇혔어 우린 꺼치라고 아무래도 다 갇힐거 같은데 못버뜨릴거 같은데 저 정도면 아 이게 너무 열심히 여보 열심히 죽여 와 큰일났다 댕댕이만 남았다 댕댕이가 도망가 있는데 도망가지 못했어 댕댕이도 죽을거야? 어 댕댕이 죽을거 같은데 줘봐 줘봐 엔더진주 있으면 모아봐 너네 템 하나도 안 모아봤구나 나 한개도 없어 될거 같은데 이거 잠깐만 여기 구멍있어 어? 진짜네? 어? 아! 야 나 뭐야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더 있잖아 나 피가 없어 다른 애가 해 오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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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 열고 와야지 야? 야? 야 저런 저런 배신자를 만나 야 눈물 까먹었어 미안 까먹었어 너는 진짜 맞아 싸다 하하하하 가자 늑대야 가자 가자 이야 떼마치 있고 어 어 어 어 어 얘들아 뭐야 너 어 뭐야 이거 얘들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잡아줘 잡아줘 어 아 아아 명절이 명절이다! 이 나쁜놈 자 빨리와 치우 이제 온다, 달려온다 왔어 왔어 왔다고? 오늘 어떻게 해 어떻게 좀kin put 와앙앙앙앙 오우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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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그이 느림모가 됐네 또 큐 야 뭐 없어? 무기 없어? 무기 없어 이거라도 먹어라 느려 앞이 안보여 너 미래도 안보여 안 날라가는데? 야 그거 있네 밀쳐 이제 밀쳐 나이스 아무래도 위층은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지하로 가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뭐한거야? 너 쇠 문이잖아 이게 뭐야? 여기다가 걸치 하면 어떡해 닉댕이가 있어 나 밀쳐줘 또 놀려 야 왔잖아 어떡할거야 저거 또 왔잖아 도망가 지하있어 지하 안뇽 크 에이 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허허허허허헠 흠? 어떻게 가는거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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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렸어 왜 놀렸어 내 몸속에 붙어있어 따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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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원한다큐 따라져 따라자 "... 험내준다 Frozen 코드kkkkkkkk!!! 이는가acking 알았어요...아까 미안.... 에헤헤헤헤헤헤 마저 자아 야야야 야야야 왜 놀렸어 왜 놀리냐고 나와 도망치지마 도망치지마 일로 오지마 죽은 뿐이야 도망치지마 놀린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왜 여기 통과 있나 어 twe compart斯 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유효야 가자 이제 애들 안 데리고 가도 돼? 어? 애들이 막 죽고 있는데 우리만 살 수 없다 이런 건가? 애들을 살려줘야지 지난데 어린애들이라고 우리도 어린애들이고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위험하면 비번을 눌러 아 들어가 있어 어 알았어 너도 잡히면 어떡하려고? 들어가서 문 열어줘 어 오면? 알겠지? 잡히지 않을 겁니다 영화에 빠졌네 이 팀이네 친구들을 구하러 왔나? ㅋㅋㅋ 으아 microwave 날 한번더 돌려 날 돌려 자 친구들이 구하러 갑시다 맞다 친구들은 옥상에 있다 그렇죠 친구들 내가 구하러 왔어 하아아악 뭐야 누군가 구매주러 오다가 죽었는데 뭐야 어라? 얘들아 비번을 찾았어 2323이야 2324 근데 우리 딜가 없는 것 같은데 반품당해 애들이 나 다시 들어갈래 뭐야 그런게 있으면 오! 야!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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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이제 가자 이게 맞아? 야 우리 다 갇혔어? 용감에 다 빠졌어? 아 여기 창문이 있더라고 아 뭐야 이런걸 뚫어놨어? 가자 이제 친구들도 다 구했겠다 이제는 탈출이야 야 여메아 왜? 어어어어어억 난 한놈만 봐 제발 가 가 가 가 왜 날 몰리지 미안해 키유야 미안해 내 죄야 느린게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문 열어 문 열어 가자 가자 애들은? 몰라 온다 잠깐만 나를 놀려 응 나를 놀려 무슨 깡으로 그런거지 어 어 밀어줘 제가 고마운데 고마워 고마워 아 밀어줄게 밀어줄게 어 밀어주니까 좋은데 거기서 그럼 느리쥬 한참 쫓아와야 될거 같은데 거기서 죽이게서 죽이게서 큐 느린거좀 봐 느린거좀 봐 저 녀석 느림쟁이래 때려 때려봐 끝까지 가서 때릴거야 때려봐 어 Rita 뭐 뒤로 위에 치는거 아니야 잠깐만 하 unreé 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흐흐흐흐흫 아어어다왔는데 칼치국까지 다왔는데 와 진짜 느리다 아 진짜 느리다 와 다왔다 드디어 후 다 왔습니다 예아 정 어어어어어어어얽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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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저쪽 알게อน 아이템 쌀 requires 어어어어어 귀엽네 귀엽네 귀여워 아주 귀여워 이런 기분이구만 뭐야 어디야 여기 자 이렇게 Q가 다시 찾게 졌습니다 정말 놀랬다고 얘들아 나도 한번만 죽일 수 있게 해줄래? 아 여기 여기 안돼 뭐해 어디가 자 어쨌든 이렇게 아오니저택 알파이브 로우피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너도 가 너도 가 그만 죽여 그만 아 아아아아 가 가 가 가 가